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연일 본두박질 치면서 금호건설의 실적도 동반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보유한 금호건설이 지속적으로 감액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호건설의 자체 실적 역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나 부채 비율까지 높아져 재무 권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올해 6월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하락을 반영해 398억 원을 감액 손실 처리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주가 하락에 따른 감액 손실 13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감액 손실이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장 가격 급락 등으로 현재 시점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 장부가액을 감소시켜 손실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금호건설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8%를 갖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주가가 장부가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큰 가운데 금호건설의 자체 실족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2023 시공능력평가에서 금호건설은 전년 15위에서 22위로 6계단 하락했고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건설업계 전반에 닥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회사체를 발행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가 반영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